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오리 다시 들으십시오. 오리 2번 문제입니다. 편리 다시 들으십시오. 편리 3번 문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4번 문제입니다. 갈비 1인분에 2만 3천원입니다. 갈비 1인분에 2만 3천원입니다.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무엇을 합니까? 1번 1번 옷을 말립니다. 2번 빨래를 넓습니다. 3번 옷을 갭니다. 4번 빨래를 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1번 승무원입니다. 2번 공무원입니다. 3번 은행원입니다. 4번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승무원입니다. 2번 공무원입니다. 3번 은행원입니다. 4번 4번 선생님입니다. 4번 7번 문제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1번 1번 경찰서 있습니다. 2번 경찰 있습니다. 3번 도서관 있습니다. 4번 경찰관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1번 1번 경찰서 있습니다. 2번 경찰 있습니다. 3번 도서관 있습니다. 4번 4번 경찰관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모두 얼마입니까? 1번 152,060원 있습니다. 2번 152,070원 있습니다. 3번 152,120원 있습니다. 4번 152,520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얼마입니까? 1번 152,060원 있습니다. 2번 152,070원 있습니다. 3번 152,120원 있습니다. 4번 152,520원 있습니다. 5번 9번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때요? 1번 매우 따뜻한 것 같습니다. 2번 아주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매우 추운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선선한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때요? 1번 매우 따뜻한 것 같습니다. 2번 아주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매우 추운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선선한 것 같습니다. 10번부터 12번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6시 반 아닙니다. 지금은 7시 20분 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기타를 치는 커녕 노래를 조차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음악을 듣고 있어요. 12번 문제입니다. 200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모두 얼마예요? 23만 원입니다. 모두 만 원짜리로 바꿔주세요. 네, 여기 만 원짜리 23장입니다. 네, 여기 만 원짜리 23장입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13번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1번 네, 천만에요. 2번 네, 감사합니다. 3번 네, 괜찮아요. 4번 네, 아니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번 네, 천만에요. 2번 네, 감사합니다. 3번 네, 괜찮아요. 4번 네, 아니에요. 4번 네, 아니에요. 4번 14번 14번 문제입니다. 귤을 얼마나 드릴까요? 1번 5개 먹었어요. 2번 1시간 동안 들었어요. 3번 5,000원 5,000원어치 주세요. 4번 5,000원어치 주세요. 달고 맛있는 걸로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귤을 얼마나 드릴까요? 1번 5개 먹었어요. 2번 1시간 동안 들었어요. 3번 5,000원어치 주세요. 4번 달고 맛있는 걸로 주세요. 5,000원 5,000원 15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 1번. 아침 7시에 일어나요. 2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3번.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4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보통 몇 시에 퇴근해요? 1번. 6시 30분에 퇴근해요. 2번. 보통 3명이 같이 사용합니다. 3번. 11시 반이에요. 4번. 010-6297-5530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보통 몇 시에 퇴근해요? 1번. 6시 30분에 퇴근해요. 2번. 보통 3명이 같이 사용합니다. 3번. 11시 반이에요. 4번. 010-6297-5530번입니다. 바루씨, 기숙사에서 센터까지 어떻게 가요? 1번. 국제전화 가도록 해요. 2번.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편해요. 3번. 버스나 지하철을 타요. 4번. 기숙사에서 센터까지 30분쯤 걸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바루씨, 기숙사에서 센터까지 어떻게 가요? 1번. 국제전화 가도록 해요. 2번.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편해요. 3번. 버스나 지하철을 타요. 4번. 기숙사에서 센터까지 30분쯤 걸려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또한씨, 베트남에 어떻게 전화해요? 국제전화 카드로 해요. 그리고 인터넷 전화로도 해요. 인터넷으로 전화를 해요?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편해요. 요금도 많이 싸요. 저희 기숙사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저에게 인터넷 전화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또한씨, 베트남에 어떻게 전화해요? 국제전화 카드로 해요. 그리고 인터넷 전화로도 해요. 인터넷으로 전화를 해요?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편해요. 요금도 많이 싸요. 저희 기숙사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저에게 인터넷 전화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19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리안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뚜안입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리안씨, 저분은 누구입니까? 공장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리안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뚜안입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리안씨, 저분은 누구입니까? 공장장님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분뇨가 바닥에 가득 쌓였네. 왜 아직까지 청소를 안 했어? 아침에 사료를 준비하느라고 못했어요. 지금 할 거예요. 깨끗하게 치우고 볏짚을 새로 깔아. 네, 알겠습니다. 축사가 깨끗해야 소들도 건강하게 잘 크는 거야. 이제는 분뇨가 쌓이기 전에 치울게요. 다 치우고 액비 저장조도 확인해봐. 거의 찰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네. 다시 들으십시오. 분뇨가 바닥에 가득 쌓였네. 왜 아직까지 청소를 안 했어? 아침에 사료를 준비하느라고 못했어요. 지금 할 거예요. 깨끗하게 치우고 볏짚을 새로 깔아. 네, 알겠습니다. 축사가 깨끗해야 소들도 건강하게 잘 크는 거야. 이제는 분뇨가 쌓이기 전에 치울게요. 다 치우고 액비 저장조도 확인해봐. 거의 찰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네. 21번 문제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겨울이라서 그래요. 수피카 씨의 고향도 지금 겨울이죠? 네. 하지만 한국보다 더 따뜻해요. 겨울에 눈도 와요? 아니요. 눈은 거의 오지 않아요. 리안 씨 고향은 어때요? 제 고향도 안 와요. 한국에서 눈을 처음 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겨울이라서 그래요. 수피카 씨의 고향도 지금 겨울이죠? 네. 하지만 한국보다 더 따뜻해요. 겨울에 눈도 와요? 아니요. 눈은 거의 오지 않아요. 리안 씨 고향은 어때요? 제 고향도 안 와요. 한국에서 눈을 처음 봤어요. 리안 씨 왜 반바지를 입었어요? 작업복을 입으면 너무 더워요. 안 돼요. 위험한 작업이 많으니까 작업복을 입으세요. 그럼 단추는 풀어도 돼요? 단추를 잠그고 단정하게 입어요. 그리고 안전화도 신으세요. 안전화를 신으면 별로 편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전화를 신고 안전하게 일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안 씨 왜 반바지를 입었어요? 작업복을 입으면 너무 더워요. 안 돼요. 위험한 작업이 많으니까 작업복을 입으세요. 그럼 단추는 풀어도 돼요? 단추를 잠그고 단정하게 입어요. 그리고 안전화도 신으세요. 안전화를 신으면 별로 편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전화를 신고 안전하게 일하세요. 2단추는 풀어도 돼요. 그래서 안전화가 입어요. 2단추는 풀어도 돼요. 23번 문제입니다. 2단추는 풀어도 돼요. 2단추는 풀어도 돼요. 왜 밥을 잘 못 먹어요? 요즘 이가 좀 아파서요. 치과에 가야겠어요. 그래요? 제가 무료진료를 지원하는 것을 알아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에요. 지나가다가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요? 언제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요일에 하는 것 같아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뚜한 씨, 왜 밥을 잘 못 먹어요? 요즘 이가 좀 아파서요. 치과에 가야겠어요. 그래요? 제가 무료 진료를 지원하는 곳을 알아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에요. 지나가다가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요? 언제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요일에 하는 것 같아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24번과 25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내 기본급이 나보다 높네? 당연하지. 나는 일주일에 44시간 일해. 아, 내 공정은 4인 이하 사업장이구나. 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거지?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받을 수 있어. 잘됐다.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많이 오르면 좋겠다. 다시 들으십시오.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내 기본급이 나보다 높네? 당연하지. 나는 일주일에 44시간 일해. 아, 내 공정은 4인 이하 사업장이구나. 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거지?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받을 수 있어. 잘됐다.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많이 오르면 좋겠다. 자, 나. 가지 롤'. 로집과 도è Adska 이로 삼 베이킹 은인 maritime 전句 oportun 한계 9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